유희성 기부장님의 뜻을 받도록 참장과 보상을 수여합니다. 수레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지 그 수레가 제 코스를 제대로 원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고려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학생, 교수, 직원에 대한 상을 제정하도록 말씀 주셨고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. 부대 역사에서 처음이다 볼 수 있겠고요.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유성 기부장님한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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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